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합격이론에서 엑셀 기본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실습할 예제 파일부터 불러와서 기본작업의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교재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해 놓으셨다면 컴퓨터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스프레드 시트 폴더에 가셔서 이론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장된 예제 파일은 기본작업 필터라고 저장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필터 예제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고급필터와 자동필터를 연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필터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고급필터와 자동필터, 필터라는 거는요. 조건을 주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기능을 필터라고 합니다. 자동필터는 간단하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화면에 잠깐 표시하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실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고급필터는 좀 더 조건을 다양하게 지정해서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필터 1번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H38 영역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등록일에서 연도가 2021년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등록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하실 건데요. 연도가 2021년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2021년 데이터들 중에서도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월과 4월의 학점이 3.5 이상 3월이나 4월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3.5 이상인 데이터만 A43 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을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40과 A41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요. 필드명을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조건이라고 저는 조건의 필드명을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이 등록일의 연도가 2021년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엔드 조건이구나. 함수 a and라는 엔드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에서 등록일의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함수가 필요하겠구나. Y, E, A, R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들 중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등록일 B4 셀을 선택합니다. B4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21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시고 신표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3월이나 4월의 점수가 3.5라는 조건을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OR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3월의 데이터 D4를 선택하고 그거나 같다 3.5 그 다음 신표 두 번째 4월의 데이터가 있는 E4를 선택하고 그거나 같다 3.5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OR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연도가 2021이고 그 다음 3월과 4월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3.5 이상입니까? 라고 OR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작성하셨던 엔드에 대한 가로가 닫혀야 되니까 엔드에 대한 가로만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신 데이터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2020이라는 조건 연도가 2020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연도에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플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결과에는 플스지만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에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다면요.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범위가 A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할까요? 라고 목록 범위가 깜빡깜빡합니다. 네 맞는데요.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어요. A40부터 A41 영역에다가 조건은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실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A43 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요. 아 2021년도에 해당한 데이터만 나왔네요. 또한 3월과 4월달의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3.5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우리 예제 파일은 결과 시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예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고급 필터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g20 30 영역에 영역에서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뭐뭐 이상이란 조건이네요. 이따 조건을 작성하실 때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상 그 다음 만약에 이하라고 나와 있다면 작거나 같다 조건에 초가라고 나와 있다 크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그러면 미만이라고 나와 있으면 작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필기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내용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진료시간이 12시 이상 진료시간에 가면 9시 10분 4시 아니 16시 11시 50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2시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12시라는 값은 우리가 시간을 표현했을 때요 하루에 몇 시간 있죠? 24시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 2시 3시 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쭉 한번 채워볼게요. 24시 까지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채워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일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셀 서식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 일반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3시는 0.125 6시는 0.25 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12시라는 값은 0.5라는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값을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고급필터의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3셀부터 I2셀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2셀에다가 아까처럼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니까 필드명은 내가 만들게요. 조건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N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첫 번째 생렬월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하고요. 생렬월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값이 198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크다 같다 1987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두 번째 진료 시간이 12시 12시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진료 시간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세서식을 통해서 12시라는 값은 0.5 라는 값을 확인하셨어요. 크거나 같다 0.5 라고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요. 성명과 그 다음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르고 생년월일 그 다음 진료 과목 그 다음에 진료 시간 이렇게 4개의 필드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데이터는 I, O셀에다가 시작할 거니까 I, O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추출할 필드명을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다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매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 O셀부터 G30의 영역을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깜빡깜빡합니다. 네, 범위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아까 작성해 놨습니다. I, O셀 I, O셀 nih pressed I, O셀 버섯 아닐is 나 I, O셀 이Audio I, O셀 해주시면 샵샵샵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급필터 2번 우리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고급필터 조건에 엔드 조건, OR 조건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1급 실기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도 출제가 되었고요. 요즘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필터, 세 번째 출제 유형 3번의 자동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필터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대리전별 보트 판매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 수량에 가서 200 이상인 데이터만 좀 검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눈으로 390, 235, 4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다면 일일이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더 간단하게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데이터만 보고 싶은데 그럼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시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 제목 부분에 이렇게 목록 단추, 역삼각형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목록 단추 필터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판매 수량에 가신 다음 숫자 필터가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음 하시고 값을 2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2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총 4건 있습니다. 라고 기존 데이터는 감춰지면서 왼쪽에 숫자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색깔이 표시가 바뀌어 있고요. 또한 내가 조건을 줬던 판매 수량의 목록 단추는 깔때기 모양처럼 필터가 조건을 여기서 주었는데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 필터를 실행했는데요. 지금 조건을 다 지우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데이터에 가서 지우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조건을 주셨던 곳에서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주셨잖아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조건을 주셨던 곳에서 나는 모두 표시할 거야. 라고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필터를 만약에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일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시면 제목 옆에 표시가 되어 있던 목록 단추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필터 기능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좀 더 다양한 사용자 지정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 등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교재에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와 그 다음에 색 기준 필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론으로 좀 설명해 놓았습니다.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를 실습하시면서 또 자동 필터, 고급 필터에 대한 예제를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필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